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안녕하세요 봄 태양아빠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두개나 올리네요 자 이걸 왜 올리냐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일요일인데 주말에 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미리 올립니다 오늘 이거를 제가 왜 올리냐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캠핑 하시는 분들 아이템 올리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알았고 안녕하세요 앞에서 보이는 이것은 하이네켄 아이스버킷 패키지 입니다 이게 어떤거냐면 쿨러에요 쿨러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 인데요 저 앞에 보이시는 요 초록색 두개 보이시죠 저 밑에 세트로 하나 둘 셋 아예 박스채로 사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하이네켄 세개 선물 주고요 지금 다섯개 처음처럼 지금 행사하고 있는거 세 박스 저거 하나 여섯개씩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저거 한번 언박싱 해 볼게요 일단 이마트 이마트에 연락 전화를 해 자기 지역에 있는 이마트에 한번 전화를 해서 하이네켄 아이스버킷 패키지 이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마트를 가서 구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요거 하이네켄 초록색 우리 요거 요거 이 초록색 쿨러 가격은 어떻게 됐냐면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시죠 요기 항목 요거 한 박스에 16,800원 여덟개 샀죠? 여덟개 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16,800원짜리 여덟개 아침에 가서 13시 한시까지 장보고 놀다가 그리셨던거 같아요 우리 와이프님이 자 그래서 한번 요거 가격은 16,800원이면 2,000원씩 잡고 여기 여덟개 들어가 있거든요 여덟개 다니니까 16,000원 정도 하는거죠 아니면 요 뒤에 아이스박스는 그냥 무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핫한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박싱 한번 해봅시다 언박싱 한번 할게요 자 한번 보시죠 밑으로 좀 내리고 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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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넥캔 요거 보시면 요거 요겁니다 요거를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뜯고 요 한 박스에 16,800원 뜯고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뾰로롱 열었습니다 요기에 흔들지 않게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타공도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놓고 흔들지 말라고 자 총 요기 안에 여덟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이고 여섯 어이고 여섯 앞에 별 하이넥캔 이렇게 되어있고요 하이넥캔 이렇게 되있고 하이넥캔 이렇게 하이넥캔 이렇게 되있고 하이넥캔 이렇게 되어있고 별 보이고 앞에 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이스클러를 하이넥켄 아이스클러를 그냥 통짜로 받았다 생각하시고 하이넥켄 이거를 행사해서 받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박싱을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맥주 여덟 개 말고 소주 네 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오자마자 이렇게 자 이제는 뒤에는 처음처럼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잠깐만 뒤로 좀 가주세요 친구들 이거는 처음처럼 클로버짠 랜덤 패키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마트에서 하고 있고요 가격은 이 위에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처럼 이거 하나에 7,140원입니다 7,140원 우리 7박스를 샀네 지금 3박스 뿐이 안 보이는데 나머지 4박스는 와이프가 또 선물로 둔 것 같아요 하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잠깐만 자 하여튼 이거 한번 볼게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잔 준 게 이렇게 네이클러버 모양이고 세이클러버 모양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꽃말 아세요 꽃말? 네이클러버는 꽃말이 뭔지 아시죠? 행운 그리고 세이클러버는 뭐게요? 아시는 무슨? 아시는 무슨?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행운이 좋을까요? 행복이 좋을까요? 행복이 좋을까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6병이 있습니다 한 병에 천 몇백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잔을 또 그냥 꽁자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잔을 또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면 얘도 세이클러버네요 행복한 게 나왔네요 행복한 게 나왔네요 행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 둘 중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거는 안 까고 제가 이것만 깔게요 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세이클러버 그 다음에 이렇게 처음처럼 돼 있고 밑에는 동그랗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잔 두 개가 이렇게 사은품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자 이거 6개잖아요 하이넥캔 들어가나 한번 볼게요 누가 들어간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제가 카페에서 들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실험삼하겠어요 실험삼하 한번 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떡하죠 더 들어갈 거 같아요 이렇게 한번 다섯 개 어? 끝에 넣어놓고 놓으면 안 들어가네요 딱 네 개뿐이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개 넣던지 아니면 이제 솔캠핑 하시는 분 솔캠핑 하시는 분들 있죠? 솔로캠핑이나 백패킹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여기 볶음밥 그 다음에 뭐 음식 반찬 이렇게 넣고 이거 하나면 충분히 하나 넣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름에 갖고 다니기 딱 좋을 거 같습니다 피크닉 갈 때 요렇게 요런 팁을 드리는 거 같아요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사가 언제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오늘 저희가 갔던 연수 이마트는 우리 와이프가 그 행사하는 거 다 쓸어먹었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죄송하고 그러지만 하여튼 다음에 내일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행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먼저 이렇게 요거 캠핑용 요거 아이스박스를 무료로 받고 이렇게 이쁜 하이넷캠 모양으로 된 아이스박스를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한번 내일이 주말이니까 한번 동네 이마트 가서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바이 5초 이쁜 하다 ~~ DIARMING L-5 D-3 1 9 0 한 10 0 여기 아멘